유능한 경제대통령, 대한민국 대전환을 드러낸 검증된 후보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큰 박수로 적게 듣겠습니다 네 힘찬 남성으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위반! 기호위반!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로 저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면 김구 선생이 못다 이룬 자주 독립의 꿈을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 이룬 평화 통일의 꿈을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을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동세상의 꿈을 저 이재명이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역사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믿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달린 이 역사적인 대회전의 장에서 마지막 단 한 사람까지 참여해 어게인 2002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여러분 3월 10일 우리가 1700만 촛불로 꿈꾸었던 나라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국민이 화합하는 새 나라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꿈과 희망 그리고 영원을 모아서 3월 9일 투표합시다 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지난 22일간의 대장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힘찬 연설로 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내일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 청계광장에서 김대중의 꿈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꿈 그리고 이재명의 꿈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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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승리